자 이렇게 쑥도 뜯고 모이도 뜯고 뜯었습니다 오늘은 쑥국을 끓여 보겠습니다 이 쑥은 제 고향인 충청도 그곳에 가서 뜯어온 쑥입니다 자 재료를 소개해 주세요 쑥이 200g 바지락 1컵 두부 반모 된장 2스푼 들깨가루 2스푼 대파 반대 그 다음에 마늘이 반스푼 또 이쪽은 국물 내는데 멸치 한줌 30g 다시마 한조각 10g 육수를 내겠습니다 물 1.8리터에 다시마 한조각 넣고 멸치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렸어요 넣고 끓여요 쑥을 할아버지가 고향에서 채취해 왔어요 그래서 누런잎은 떼고 이 뿌리 부분 쪽에 좀 질긴 부분은 따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번을 씻어 놨거든요 길면은 그냥 저희는 별로 길지 않아서 그냥 해도 되는데 길면은 이렇게 썰어서 넣어요 두부는 작게 썰어 놔요 대파는 어스드어스 썰어 놔요 먼저 다시마를 건져요 여기서 10분 더 끓이고 멸치를 건지겠습니다 10분이 됐어요 멸치를 건져요 여기에 이제 된장을 풀어요 된장을 풀고 여기에 두부 썰어 놓은 두부를 넣고 썰어 놓고 가지락도 넣고 끓여요 한 2-3분 끓이다가 쑥을 넣어요 여기에 썰어 놓은 쑥을 넣고 쑥이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당신이 뜯어서 그런지 맛있어 보이네요 박달재 산속에서 뜯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아주 쥐나물도 있고 머위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뜯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머위 한번 해야 되겠어요 머위무침 쑥 향이 좋습니다 마늘하고 대파 썰어 놓은 것을 넣어요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넣고 마무리해요 향기가 좋아요 다 됐어요 이제 그렇게 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쑥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봄에 안기로운 음식이죠 쑥국 끓여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